자, 이제 진짜 한 번에 자를 거예요. 준비하셨나요? 자른 게 정말 너무... 각오 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볼까? 자, 이제 진짜 한 번에 자를 거예요. 머리가 많이 불편했죠? 네, 너무 더웠어요. 의상도 심하고. 제가 좀 잔인하게 보여드릴게요. 많이 잘 봐줘요? 네. 느낌 어때요? 신기해요. 자른 게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훨씬 나와요. 에잇! 에잇! 이러니까 진짜 못 알아보겠다. 놀려도 돼요? 귀신이라고? 단발 귀신이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잘 가라, 친구들아. 2년 동안 즐거웠어. 즐거웠어. 응, 바이바이. 안녕! 즐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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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우리. 이 정도면 어때요? 네, 좋아요. 괜찮죠? 이걸 내리면 다시 이제 또 단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도 고기의 느끼가 있지만 들춰보면은 짠! 얼굴도 짠! 음... 이제 옆에 자를게요.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20대 여자분들께 인기 있는 남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단정한 거 좋아해서 아, 약간 단정한 남자가 좀 그래도 평범하게 무난하다? 네, 무난하게 잘 묶인 거예요. 앞머리가 있는 사람이 좋아해, 없는 사람이 좋아해? 어... 이렇게 살짝 깐는 거. 간, 깐? 네. 말하는 사이에 길이감 끝. 간다. 이제 막상 자극의 느낌이 어때요? 뒷통주가 엄청 가벼워요. 뒷머리는 짧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표정 너무 찡그러지. 간지러워요. 간지러운 말까지 하시는구나. 표정이 미안하다. 샴푸 하는데 평소에 얼마나 걸렸어요? 5분, 4, 20분. 걸리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려요. 드라이 하면 1시간 정도? 드라이 하면은... 어, 1시간? 여유롭게? 빨리 하면은 30분? 이게 남자들 절대 이해 못 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분명 있어요.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날따라 머리 예쁘게 묶으려고 하면 또 안 돼. 맞아요. 정말 낫 같아요. 머리에 파묻칠 거예요. 뭐 한 거냐고요? 뭐 한 거냐고요? 조심해 주세요. 미쳤다, 진짜. 신기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응, 진짜. 그래, 정말 트위만으로 해요. 너무 예쁘다. 끝. 네. 안녕